등대를 러시아어로 마약이라고 한다. 이곳 사람들이 마약에 가자고 한다면 이는 바다의 석양을 보러 가자는 의미다. 이는 바다, 이는 바다, 이는 바다의 석양을 보게 된다. 이는 바다의 석양을 보게 된다. 멀리 등대까지 길이 나있어 걸어갈 수 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 그 길이 바닷물에 잠기기도 한다. 동해의 북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바다로 돌출되어 있다. 해가 서쪽 바다로 지는데 그 바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해다. 아무르만 바다의 석양이 펼쳐진다. 세일 helfen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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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